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일요일이죠. 26일 일요일에 맨하튼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달리기 대회느냐. 터널 투 타월 5K 런 앤 웍 대회예요. 이게 뭐냐면 터널 투 타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20년 전에 9.11 사태로 목숨을 잃은 스테판 셀러라는 소방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만든 재단입니다. 터널 투 타월 파운데이션. 이 터널 투 타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을 받자 브루클린에 있는 소방관들도 다 같이 모여들었거든요. 맨하튼에 있는 걸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는 소방관들이 맨하튼으로 들어가려면 배터리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그 혼란, 터널이 차로 그냥 그대로 차들이 서 있었잖아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브루클린 터널 입구에서부터 60파운드에 이르는 장비를 몸에 쥐고 그 터널을 달려서 무역센터까지 뛰어갑니다. 상당한 긴 거리죠. 그런데 그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그 60파운드의 장비를 메고 터널을 뛰어서 맨하튼의 그라운드지로 무역센터까지 뛰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테판슬러예요. 이 사람은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 전날 밤에 근무를 마치고 이미 교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911 사태가 벌어진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은 교대 근무를 하고 집을 돌아간 상황이었던 건데 이 사태가 벌어지자 테러가 벌어지자 그 사람이 다시 뛰어온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어셋에 처음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구하기 위해서 다들 소방관들이 그 건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 지원에 의하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부 다 계단 아래로 뛰었는데 오히려 계단 위로 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부 다 소방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때 목숨을 잃은 거죠.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래서 이때 그 스테판슬러 소방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 동생이 터널 투 타워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그 터널에서 그 스테판슬러 소방관이 뛰었던 거리와 똑같은 그 구간을 사람들이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6일 일요일 아침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5K 런 앤 웍이라는 것은 5km겠죠. 그래서 거기를 뛰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려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이게 열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뭔가를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직접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그래서 대규모 사람들이 터널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까지 뛰어가는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회가 됐어요. 벌써. 사실 터널 투 타워 파운데이션은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9.11 사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동안 뭐 한 2,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요. 보통은 그 영향을 받아서 병들은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집을 구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도네이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데도 돈을 기부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행사가 메나틴에서 열렸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